나는 제이홉! 나는 아랩! 나는 진! 나는 정국! 나는 지민! 나는 슈가! 나는 비! 바로, 그럽니다. 짜잔! 너 만약에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나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건 약간... 화내는 연기죠. 그렇죠, 약간 감정성 보이지 않았습니까? 호소하는 연기죠. 그렇죠, 약간 호소해야 돼요. 가겠습니다. 너무 반약해!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나는! 나는 어떡하라고! 이거 나무주의상 줘야 돼요. 나무주의상 줘야 돼. 어? 이분은 연기과를 정보하셨습니다. 어, 연구경학과 아니야. 자, 뭡니까? 살다가 숨이 막히면 가끔 휴식을 취해서 바로 당신을 보는 것. 오케이. 전혀 치명적이지가 않아. 자, 이거를 이제 치명적이야. 자, 이거 짧으니까 형님, 이 대본을 보지 않고 카메라를 보고 해주시죠. 형, 눈물도 흘려주는 게 어때? 저는 제 주민등록번호 외운데도 15년이 걸렸습니다. 아, 그럼 제가 또 하죠. 오, 쩐다. 그렇지. 살다가 숨이 막히면. 아, 다시 다시. 컷. 엔진 엔진. 자, 택, 택 투. 진짜 숨 막히네요, 형? 진. 택 투, 진. 액션! 살다가 숨이 막히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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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 눈이 나쁜 걸 어떡합니까? 아, 나 제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택 쓰리, 진. 액션! 살다가 숨이 막히면 가끔 휴식을 취했어. 바로 당신을 보는 곳. 오케이! 아, 컷! 나름 괜찮은데? 연기하면 지민이지. 명품배우. 아, 제가 연기 시작하는 거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거 기억납니다. 그 용풀은? 용풀은? 기억나니? 용풀은? 이쪽으로 와봐. 가까이서 보면 더 멋있어. 자세 보면. 어우, 내가 뽑았어야 했는데. 야, 이 미친. 자, 지민 씨 외울 수 있나요? 진짜. 웃으면 NG예요. 이건 제대로 외쳐야 돼요. 지민 씨는 항상 연기하고 네가 민망해서 웃거든? 맞아. 재미없어. 맞아. 끝까지 감는 좀 갖고 가라고. 아, 아시겠어요? 자, 큐 해주시죠. 오케이. 레디, 액션! 액션! 이쪽으로 와봐. 가까이서 보면 더 멋있고 자세 보면 숨막히고 진짜 숨막히는 연기였습니다. 진짜요. 자, 이제 자, 이제 방탄의 유일한 배우. 자, 여러분 한성 나왔습니다, 한성. 두성은 없나요? 두성 있습니다. 두성이고요. 두성은요? 두성은요? 어떤 데보니까? 사랑의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없어지면 변한다는 거잖아. 아무 이유 없이 널 사랑해. 야, 역시 뭔가 톤이 다르네요. 뭔가 있네요. 배우야 배우야. 미 씨 약간 그 대본 이제 사극을 하셨으니까 우리 사극 톤으로 돌아간 건으로 갑시다. 자 레디 액션 사랑의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없어지면 변한다는 거잖소 아무 이유 없이 널 사랑소 사랑소? 자 이분을 끝으로 우리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흠맛이 남았구나 널 보면 화가 나 근데 네가 안 보이면 더 화가 나 오 약간 시간 같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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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시간 같다 뭐 뭐 뭐 물 주세요 형님 형 이거 한 손에 술 들어줘야 되는데요 이거 리얼 시간인데 이거 별로 안 보이면 더 화가 나 오케이 성격 판단지 아니야 이거? 슈가 테크 원 슈가 테크 원 액션 고 널 보면 화가 나 근데 네가 안 보이면 더 화가 나 아유 내가 화가 난다 화난다 진짜 한 번 더 해야 돼 이어서 이어서 한 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줄게 한 번 더 슈가 테크 원 슈가 테크 원 슈가 테크 원 슈가 테크 원 액션 널 보면 화가 나 근데 네가 안 보이면 더 화가 나 술 마셔 슈가 테크 원 술 많이 마셔 이상한 사람 같더라 자 이렇게 벌칙 완료 슈가 테크 원 자 한 번 하세요 아니 뭐라 해 슈가 켜 애 harass 안 슈가 데크 원 잠rees 슈가 테크 wrench